2023 J-15의 세계 스카우트 젠벌이 첫 플로킹 장소를 임시일 출렁다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모두가 가치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서포터즈들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. 많은 관심과 우리 지역에서 있는 행사이니만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유야차! 유야차! 임시를 토대로 14개 시군을 홍보 활동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붕어솜 연계라는 출렁다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. 유야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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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물까지 있어서 너무 좋다. 완전히 이거는 진짜 끝내. 다음 장면이 남 아닌 곳에 여행을 가지고서 4분간 공개됩니다 모아놓고 마저 또 가져가고 사진 잘 되었니 안녕